오늘 한주 여러분들 모두 기분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정말 코스닥이 오늘 3.3%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76% 정말 얼마만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건지 오늘 때문에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좀 힘이 나는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미래시즌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매니저님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장 끝나기 직전에 장을 봤는데 오 제 기도가 통했는지 시장이 좀 크게 올랐어요. 네 저도 어제 퇴근하면서 그리고 오늘 출근하면서 기도하면서 출근을 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네 특히나 저희가 영업점에 있다 보니까 저는 보통 시장의 바닥이다 아니면 얼마나 힘든 장이다 정도를 조금 체크를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반대매매 혹은 담보부족 계좌의 숫자예요. 그런데 어제 장 마치고서는 정말 작년 코로나 한창이었던 2월 3월에 보기 힘들었던 정도 수준의 담보부족 계좌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이 힘들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이 정도 담보부족 숫자가 나오면 이제 반대매매 한 번 두 번 정도면 바닥은 완전히 나오겠구나 이런 희망도 같이 가졌거든요. 다행히 더 큰 피해를 낳지 않고 오늘 좀 강하게 반대를 해주면서 시장 좀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제 개인 방송인 슈카월드 주제 중에 하나가 이미 예상이 되거든요. 반대매매 여러분 저도 뉴스에서 많이 보고 실제로 숫자도 보고 왔는데요.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투나 이런 게 요즘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많이 했으면 주식이 한 10% 정도 밀리니까 반대매매가 그렇게 많이 나와서 오늘 아침부터 반대매매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어제 말기에 거의 시장 끝날기 직전에 장이 많이 밀렸는데 그때부터 제 예상에 반대매매가 좀 쏟아진 게 아닌가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전전일 반대매매 대상자였던 1회차 담보부족이었던 사람들이 어제 종가에 조금 많이 밀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은행에서 대출을 좀 옥죄면서 보통 담보부족이 나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신용대출을 통해서 담보부족 혹은 반대매매가 안 나가게끔 막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번에는 대출 규제가 함께 나오면서 반대매매 대상자가 좀 많이 늘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증권사 다니면서 반대매매 프로세스를 직접 옆에서 봤는데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주식을 남의 주식을 돈을 없다고 던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전화를 해서 고객님한테 알려드리고 오늘 몇 시까지 돈을 안 넣으면 언제 던집니다. 이걸 통보를 사람이 해야 되는데 옆에서 보면 진짜 사람이 할 게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반대매매 나가면 하한가로 주문이 들어가고 보통 그때가 저가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이 워낙 좀 크게 빠지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빠졌던 것도 있고. 다행히 오늘 좀 올라서 그런 좀 위태위태했던 분들은 오늘 좀 숨 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얘기 잠깐 나눠봤는데요. 중국 시장도 오늘 좋았죠? 일단은 중국 증시가 오늘까지 본토가 휘정이고요. 홍콩만 좀 열렸습니다. 홍콩 증시는 전일 대비 약 3.07% 상승한 24,701포인트로 끝났습니다. 홍콩도 오랜만에 힘 좀 썼네요. 3% 3% 힘 많이 썼네요. 3%면은. 특히나 의미 있었던 소식은 워렌 버핏 회장의 절친이자 또 정신적 지주인 동료분이죠. 찰리 멍거 회장께서 알리바바 주식을 지난 3분기 동안에 기존에 한 16만 5천 주 정도 갖고 있던 걸 이번에 30만 2천 주까지 늘렸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빅테크가 중국의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소외를 받고 외면을 받고 하락을 했었는데 찰리 멍거 부회장께서 알리바바 주식을 기존에 갖고 있던 수량의 82%나 더해서 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홍콩에 상장되어 있던 빅테크 업종들 위주로 좀 강했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된 업종들이 좀 강한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가치 투자의 대명사인 분들답네요. 싸다 이거죠? 어떻게 될 건 간에 적정 가치보다 가격이 싸게 내려왔다고 하니까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과감하게 들어간다는 건데 대단하신 것도 많네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내 PER 최저 하단을 뚫고 내려간 수준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단순하게 밸류의 하단이다라고는 좀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가격적인 우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안전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비주도 좋았다 그랬는데 어디가 좀 좋았나요? 오늘 메이투안에서 국경절에 대해서 소비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빅데이터가 발간이 됐는데요. 배달 음식 음식 배달하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9% 정도 증가를 했고 단거리 여행 그러니까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동기 대비해서 약 880% 정도 늘어났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올해 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절이라든지 그동안에 코로나 확산이 있었고 각 성마다 이동을 좀 제한했던 측면도 있지만 중국은 이제서 보복적 소비가 좀 많이 나타났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품 매장들 관련한 업종들도 좀 많이 올랐고요. 특히나 장성 자동차 5.26% 오르고 화륜 맥주 5.14% 그리고 소비 배달 업종인 메이투안도 9.71%에 오르면서 관련된 소비 업종들 특히나 보복적 소비 관련된 업종들에 오늘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찰리 멍거 아저씨가 사서 그런지 알리바바도 7%대가 올랐네요. 네. 알리바바가 7%대에 오르고 텐센트가 5%대에 상승을 했습니다. 메이투안도 얼마 전까지 중국 정부의 그런 공동부유 그러면서 배달원들 복지에 신경 써라 이러면서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9.7% 거의 10%가 오르고 맞습니다. 항생 전체적으로 3%가 오르는 하필이면 또 중국 증시는 오늘 또 쉬는 날이어서 증시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홍콩 증시는 굉장히 센 날이었다. 강한 날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내일부터 중국 본토 증시가 열리는데 이것 때문에 본토 증시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홍콩 증시와의 차이점은 본토 증시는 시클리컬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리고 홍콩 증시는 부동산 디벨로퍼들도 많지만 실제로 서비스업이 7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테크 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홍콩 증시는 오늘 초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중국은 시클리컬 그리고 오늘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에너지 업종들 비중이 많아서 중국 증시는 오늘 홍콩 증시처럼 뜨겁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에너지 업종은 조금 약할 지연정 서비스 혹은 테크 기업들은 좀 강할 수 있겠다 정도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뜨거운 시장. 요즘에 좀 뜨거워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참 오랜만에 듣는다는 게 안타까운데 미국 시장도 어제 나쁘지 않았어요. 네. 미국 증시 3대 증시는 모두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미국 3대 지수 모두 다 파란색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 헝다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중국의 한 디벨로퍼고요. 판타지아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과거에도 문제가 됐었던 이력이 있지만 최근에 헝다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또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중국 혹은 이머징 증시에 대해서 약세론이 드러나고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이러면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의미 있는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채 한도 유예 관련한 협상이었고요. 원래는 10월 18일까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12월까지 두 달 정도 딜레이를 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는데 숨을 쉴 수 있게는 만들어줬다 정도의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푸틴 대통령이 가스 공급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어제 천연가스 가격이 10%가 하락을 했어요. 그동안의 시장에서 pqc의 관점에서 코스트의 상승이 가격의 전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게 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주 논리였는데 어제 하루 동안의 천연가스 가격이 10%가 빠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량을 많이 늘리겠다라는 공표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원유 가격도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가스와 원유는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방향도 있지만 특히나 미국의 비축 재고를 풀겠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면서 유가도 한 2.7% 정도 빠지는 하루였다. 덕분에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금 강세로 돌아가는 하루였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하고 주식시장하고 연관성을 보면 최근에는 확실히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을 좀 신경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원자재 가격이 밀리니까 바로 주식시장이 좀 환호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기료가 싸다 보니까 기업들이 크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 특히 영국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기료가 7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도 되게 무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공장 가동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고 전기료가 어느 정도 앞으로는 좀 하락이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어제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강한 시장은 아니어서 어젯밤에 약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큰 기대는 없었는데 우리나라는 나 혼자 약세를 보이다가 나 혼자 강세를 보이다가 요즘에는 조금 전 세계 증진 시장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아래위로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아무래도 신용 비율에 대한 이슈도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나 사상 최고치로 최대치로 신용 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 급등락이 심해진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격화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고밸류에이션 업종들. 특히나 전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들이 죄다 약세였고 오늘 아침에 동시효과는 절반 이상이 하한가로 시작을 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절반 이상이 하한가 떴다는 기사가 있던데 그게 우리 반대매매 던지는 그 값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건가요? 일단 그것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단은 투매가 또 투매를 일으키고 또 특히나 아침 시초가 형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매매가 아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가에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괜찮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국 시작을 조금 더 보죠. 푸틴 아저씨가 푸틴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죠. 푸틴 대통령이죠. 가스 공급 확대를 또 공헌을 했는데 천연가스가 10%대로 급락을 하고 얼마 전까지 그 이후 내에서 가스관 문제 때문에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좀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푸틴이 러시아가 지금 독일로 가는 노드스트림2라는 가스 송출관이 있는데 여기로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을 하고 싶은데 미국이 견제를 한다 정도입니다. 미국이 그동안의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이 EU, 유럽이었는데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걸 그동안에 견제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탈탄소 혹은 친환경 이런 전략들이 전 세계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갑작스럽게 전기료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값들이 폭등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유럽에서는 러시아 쪽으로 지금 가스를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다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이슈 등등을 통해서 가스, 원자재, 석탄 등등이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었는데 최근에 전일시장에서 원자재 값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숨통을 틔워줬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관심을 갖는 뉴스 중에 미국의 부채한도 뉴스가 있는데 어느 방식으로든 좀 통과를 하는 듯한 느낌이 보이네요. 일단 그동안에 상원과 하원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대립을 했었는데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장께서 어느 정도 유연한 제시서를 좀 취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든 구간이다 보니까 전체 부채한도를 증액한다고는 협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2월까지는 유예하겠다 정도의 제시서를 보였고요. 이것 때문에 당장 미국이 부채한도를 갚지 못하는 혹은 셧다운에 들어가는 혹은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적어도 12월까지는 좀 딜레이가 됐다. 2개월 정도는 미뤄졌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과시키는 건 아니고 긴급 부채한도 연장안, 12월까지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2개월 정도 연장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10월 중순에 혹시 미국이 디폴트 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일단 그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적어도 12월까지는 시간이 주어졌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우리 바비정호 교수님과 기업 분석, 기업 지표 분석 이런 걸 좀 하시다가 시간이 안 돼서 나머지를 못 하셨다고 해서 그걸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정성스럽게 ppt를 오늘 좀 만들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처음으로 pt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기대하고 있습니다. 줄인이를 위한 밸류에이션 활용법이라고 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고per 업종들 많이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고per 업종은 고per 멀티플을 받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장을 하기 때문인데 단순하게 per이 높다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per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만만치 않아 보이는 시기 등장을 하는데요. per 지금 3%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per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다. 혹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지표다 정도인데 이 per이 높은 고 멀티플을 받고 있는 주식은 그동안의 성장이 담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의 낮은 per 멀티플을 갖고 있는 회사가 고per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재료가 필요한가 등을 순서로 좀 가져갈 생각이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첫 번째로는 이익의 성장 그리고 고per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의 상승 그리고 발행 주식의 감소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 주식의 감소는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익의 성장과 멀티플의 상승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보통 우리가 목표 주가 10만 원에 산 주식이 있는데 이거는 나는 15만 원에 팔겠어. 근거는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제시를 하는 게 내가 내년에는 이 주식을 팔고 싶은데 내년에는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얼마가 될 거야. 지금은 per이 10배지만 내년에는 12배 받아도 마땅한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통 목표 주가를 선정을 합니다. 이 타겟 per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per을 다른 업종들 혹은 기업들이랑 비교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역사적 per을 쓰기도 하고요. 다른 회사 대비해서 얼마나 싼가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 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의 10배 받고 있는 멀티플이 25배 30배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성장률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프리미엄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이 늘거나 per이 올라가거나 목표 주가는. 네. 다음 말씀해 주시죠. per을 역사적 per을 봤을 때 지금의 per이 과거 5년 혹은 3년 대비해서 얼마나 싼가 비싼가 이거를 보고 싶을 때는 증권사 hts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미래세 증권 hts에서 퍼왔고요. fn 가이드의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per은 현재 최근 5년 동안 6.35배에서 21.09배 사이에서 움직인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가운데 있는 노란 선이 최근 5개년 평균 정도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사적 최근 5년 동안 평이한 수준이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버는 돈이 증가를 하긴 했지만 증가한 만큼밖에 오르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올해 1월에 슈팅이 나왔던 건 오버슈팅이었다. 너무 과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멀티프리를 소화할 수 없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아프네요. 말씀해 주세요. 또 삼성전자의 경쟁사로는 하이닉스를 많이 꼽는데요.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per 밴드는 2.75배에서 34.84배. 꽤나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큰 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쟁사라고는 하지만 왜 하이닉스 per은 삼성전자 대비해서 멀티플의 폭이 넓을까? 그렇다면 과연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할까라고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하이닉스의 per을 비교했을 때 이 노란 선 역사적 5개년 평균치보다 더 밑에 있는 초록색 선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과연 더 싸고 매력적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쉽고 이거 너무 허접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주린이를 위한 밸류이션 활용법이니까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종 매출 비중이 25에서 45%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빅사이클이 나왔던 2016년, 17년 즈음에나 반도체 매출 비중이 45% 수준이었고요. 평소에는 30% 정도, 35% 정도의 매출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반도체 매출 비중이 100%고요. 그런데 하이닉스는 PER을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PER은 EPS, 단기순이익이 양수여야만 가능한데 2011년도에는 하이닉스가 대폭의 적자를 겪었거든요. 특히나 단기순 손실을 한 600억 가까이 겪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PER 밸류가 아니라 PBR 밸류를 받았습니다. 청산 가치 대비해서 한 1.1배 전후로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좀 특이한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PBR는 2016, 17년도에 반도체 업종의 제일 큰 고객사인 디램의 가장 큰 고객사인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클라우드 산업을 열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사기 시작을 합니다. 용산에서 4만 원에 팔리던 디램이 8만 원까지 급증을 하고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면서 하이닉스는 주가가 3배에서 4배까지 오르는 기업을 토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매출 비중이, 반도체 비중이 이 당시에는 45% 수준이었기 때문에 약 2배에서 2.5배 수준까지 상승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비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광고입니다. 중간 광고도 있나요? 네. US증권 도곡지점이 인테리어를 새로 했어요.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제가 먼지를 3개월 정도 먹으면서 고통을 겪었는데 저희 지점에 놀러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갑자기 중간에 이건 무슨 페이지지 하고 한참 보고 있었는데 이 페이지는 광고 페이지였습니까? 도곡지점 깨끗하고 좋네요. 알겠습니다. 시장을 함께 전을 구합니다.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피해를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이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밸류이션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봐야 됩니다.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디램 판매회사고요. TSMC는 비메모리, 애플은 핸드폰,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은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쪽에 밸류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하나 따로 적용을 해서 PR을 적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히스토리컬 PR을 쓰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겠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성장률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 멀티풀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첫 번째이자 두 번째이자 세 번째 무조건적으로 이익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한 테마를 타야 되는 건데 PER 혹은 목표 타겟, 목표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주장순이익이 오르고 기존의 10배를 적용받던 PER이 15배, 20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이익이 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과거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2014년에서 15년까지 약 8배 정도 상승한 주식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은 평소에 20배에서 25배 정도의 멀티풀을 가졌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2010년, 2011년, 2012년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했지만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중국인들의 피부가 한국인들의 피부와 약 85%가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들이 미친 듯이 팔린다라는 테마가 돕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PER 멀티풀 20배에서 25배를 적용을 받았었는데 매출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이익이 성장하면서 60에서 80배의 PER을 적용을 받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에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40%, 50%씩 성장을 했거든요. 이것들이 시장에서 증명이 되면서 이 회사는 PER 멀티풀 80배에서 100배를 줘도 돼. 80배는 당연히 합당한 수준이야라는 새로운 논리가 탄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바닥에서 5배, 8배 오르는 구간이 탄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한국의 화장품 업종이 왜 꺾였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주식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 중국의 사드 배치 때문이야.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 꺾이기 시작했던 거는 사드보다 한참 전입니다. 바로 분기 매출 성장이 처음으로 40% 성장이 아니라 10%대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전년 동기에서 늘 40%대 성장을 보여줬다가 10%대 성장을 보여주면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30%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 사드가 터지면서 지속적으로 하향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다시금 PER 멀티플은 30배 정도 수준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영업이익이 매출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때는 늘어난 것보다도 오히려 멀티플까지 같이 늘어나면서 이익은 한 40% 늘어났는데 멀티플이 두세 배 뛰어버리니까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오르더라. 이익 늘어난 것보다. 맞습니다. 2012년하고 16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은 약 2.5배 정도 올랐고 순이익은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좀 넉넉하게 쳐져서 2배가 올랐는데 멀티플이 또 2배 이상 올랐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순이익 2배 멀티플 3배 정도를 고려를 해서 주가는 6배 혹은 8배 올랐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종목입니다. 엔비디아고요. 이 엔비디아는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미국 주식을 투자했을 때 구글 그리고 아마존 엔비디아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구글과 엔비디아만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한번 같이... 엔비디아도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 노란색 선과 파란색 선이 보이는데 긴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이 파란색 네모 칸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구간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딱 정확히 2개월 동안 반토막 나는 구간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반도체 업종 빅사이클이 일어나면서 템백어가 됐습니다. 주가가 10배가 올랐는데요. 그렇죠. 요즘 가장 잘 나가죠. 분기 실적을 할 때마다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멀티플이 증가할 거야라는 논리가 시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점일 때는 PE 멀티플 100배까지 갔었고요. 이 회사는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빅사이클 구간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정말 미친듯이 증가를 했고 20배에서 30배 수준을 받던 멀티플이 80배까지 치솟습니다. 그런데 2018년 3분기 실적이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 역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회사는 PER 멀티플 100배를 받아도 돼. 왜냐? 매년 50%씩 성장하는 회사니까 라는 로직이 깨지게 된 거죠. 반도체 업종이 끊임없이 성장을 할 거다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그 전제가 깨지면서 다시 말해서 성장이 끊임없이 나올 거야라는 이 전제가 깨지면서 주가는 2, 3개월 동안 정확하게 반토막이 납니다. 물론 이 시기에 버티시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 이후에도 4배의 성과를 내실 수 있었겠지만 그 2, 3개월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을 거고요. 특히나 PER 60배, 80배 수준에서 NVIDIA를 사셨던 분들은 굉장히 끔찍한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적어도 2년 동안은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고PER 업종이 무조건 나빠요. 혹은 고PER 업종은 당연히 고PER 멀티플을 받을 만큼 성장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익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성장주는 지금까지 성장을 담보로 해서 높은 멀티플을 적용을 받아왔었는데 과연 지금 이 시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시기, 금리 인상 시기에서도 과연 내가 사랑하는 고 멀티플 이 기업이 고PER을 여전히 적용받아 마땅한가라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빡빡해서 짧게 이 정도 들을 텐데요. 엔비디아 하니까 저도 아픈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투자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 그러면 자꾸 그래픽 카드 업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픽 카드가 아무리 좋아져도 그래픽 카드를 과연 두 배의 가격을 주고 내가 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좋아져도 그래픽 카드 업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 잘못된 생각이었죠. 단순하게 게임만 생각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고려가 있으셨으면 더 해피하시지 않았을까. 그래픽 카드가 그때 30만 원 했거든요. 150만 원대도 사더라고요.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놓쳤던 종목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PER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사실은 고 PER, 저 PER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매출의 지속적인 상승률이 지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게 조금 주식을 보는 유리한 관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미래세 증권의 1부는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중국 항생시장도 3%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역시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밀렀던 종목들 특히 기술주 관련해서 알리워바가 7% 이상 오르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좀 강하게 같이 오르는 내일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미래세 증권의 김석환 연구위원님과 미국 증치 전망, 특히 넘어야 될 세 가지 고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